연예인들의 결혼과 이원은 늘 화제를 몰고 옵니다. 공인으로서의 삶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무엇을 하더라도 대중들의 평가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3일 개그맨 김준호, 김지민의 열애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만우절 장난인가요? 김지민 남자 보는 눈 진짜 없네요. 나이차도 많이 나는데 왜 김준호를 혹시 돌싱하는가요? 대부분 놀라면서 여전한 이혼에 대한 인식 때문에 김지민이 아깝다라는 반응이 줄을 잃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준호와 김지민은 9살이나 되는 나이 차이에 김준호는 돌싱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김지민은 정말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걸까요? 왜 김준호를 선택했는지 김지민 정도면 고르고 골라서 남자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요. 이들의 열애설에 의아한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열애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김지민 커플은 열애설이 나자마자 바로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이 둘은 kbs 공채 개그맨 선후배 사이자 같은 소속사 식구이기도 합니다. 김준호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김지민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은 선후배 사이로 관계를 이어오다 얼마 전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김준호는 kbs 14기 공채 개그맨, 김지민은 kbs 21기 공채 개그맨으로 이들은 과거 개그콘서트의 욜로 민박 등에서 부부 역할로 호흡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 중인 김준호의 집 촬영 중 어떤 향초가 발견되었는데요. 향초에는 댕댕아 평생을 함께하자 나의 반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출연진들은 일반적인 멘트가 아니다. 댕댕이가 무슨 뜻이냐 등 많은 관심을 보였고 김준호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김준호는 김지민이 팔던 향초를 구매한 것이라고 실토했는데요. 이에 김준호 여동생 김미지는 난 김지민씨 좋은 것 같다. 난 응원한다라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미 열의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김준호 쪽 가족들은 두 사람을 적극 찬성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김준호는 사실 돌아온 싱글 돌싱입니다. 전부인과의 사이의 자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준호는 지난 2000년 서울대학로의 한 카페에서 두 살 연상의 연극배우 김은영과 만나 6년간의 교제 후 결혼에 고린했었지만 2018년 둘은 합의 이혼했습니다. 당시 김준호 소속사는 김준호가 그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 원만한 합의 후 협의 이혼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김준호의 이혼 사유에 대해 많은 시간 떨어져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계도 소원해지게 됐고 성격 차이도 생겨 부득이하게 서로의 앞날을 위해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사실 김준호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준호는 아내 김은영과 무려 12년간을 떨어져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준호가 아내에게 결혼 후 아기 낳기 전에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준호는 유학비, 생활비 등을 다 보내주며 부인을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보냈는데요. 처음에는 1년 정도를 생각했지만 점점 더 기간이 길어졌고 거기에 사업까지 하고 싶다고 하여 사업자금까지 다 보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길고 긴 12년 동안의 기러기 생활로 서로 마음이 식어갖고 자연스레 이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 무렵 김준호는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009년 10월 20일 김준호는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는데요. 도박 사건 후 자숙을 하던 김준호는 훗날 kbs 승승장구의 게스트로 출연하여 2009년 터졌던 도박 사건에 대해 담담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준호는 1800억 원대의 도박설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저에게는 그럴만한 돈이 없습니다. 저는 억대 도박이 아니라 상습 도박에 걸린 것입니다. 중국 마카오에 여행 갔던 김준호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다고 전합니다. 당시 300만원 정도 도박을 했습니다. 문제는 내가 2년간 8회 정도 마카오를 방문했고 계산 결과 1800억 원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1800억은 부루마블에서 보던 것이죠. 억대 도박이든 아니든 제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이제 절대 도박은 하지 않습니다. 개그맨답게 재치있는 답변을 보였지만 그와 함께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각성하는 듯한 모습과 달리 훗날 또 다시 1박 2일 멤버들과의 내기 골프 사건으로 인해 떠들썩했습니다. 아는 지인들과의 내기 골프이지만 이미 도박으로 뉴스를 탄 김준호이기에 정말 각성한 것이 맞는지를 의심하며 이미지는 한참 추락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로 많은 대중에게 질타를 받았던 김준호지만 김지민에게는 남다른 존재였다고 합니다. 김지민은 김준호를 정신적 지지로 생각할 만큼 의지를 많이 한다고 전해집니다. 그동안 방송에서도 수없이 김준호를 언급하며 칭찬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김준호는 사건 사고도 있었지만 사실 개그맨들 사이에서는 개버지라는 명칭으로 개그맨들의 아버지로 유명합니다. 김준호는 개그맨 후배들을 아버지처럼 챙겨주고 인성이 바르기로 소문나 있다고 합니다. 절친하기로 유명한 박나래도 방송에 나와 많은 여자 연예인이 준호 선배는 결혼하기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준호는 후배들이나 스태프들에게 밥을 잘 사주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개그맨 후배 정명훈이 김준호에 대해 말하기를 점심값은 2만원 정도 쓰는 게 일반적인데 식당에서 우연히 후배들을 만나면 밥을 사주거나 지나가다가 1박 2일 스태프들이 밥 먹고 있는 게 보이면 가서 사주고 오는 바람에 점심값으로 30만원씩 나갈 때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개그우먼 홍윤아도 방송에 나와 김준호의 미담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우차사가 쉬던 시절 SBS 소속 개그맨들이 본의 아니게 실업자가 된 상태에서 닭발이 먹고 싶어서 5명이서 몇 천원씩 돈을 모아 1인분을 먹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김준호가 그 광경을 보고 끝까지 힘들어도 개그 포기하지 말아라면서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서 줬다고 하는데요. 봉투 안에는 20만원이 들어있었는데 마침 그 직전에 김준호가 행사 갔다가 받은 돈을 그냥 봉투째 준 것이라고 합니다. 또 과거 방날에 김지민이 무명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일이 없어서 한 달에 의해서 30만원씩 번 적이 있었는데 본인 행사에 불러 같이 MC를 보았고 150만원을 받았다며 50만원씩 나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100만원짜리 행사였다고 하는데요. 본인 몫을 떼지 않고 나누어준 것이죠. 또 얼마 전 개그우먼 최서인이 난소함 투병 끝에 별세한 후 최서인의 아버지가 김준호와 김준현이 병원비에 보탰으라며 조용히 거금해 돈을 맡겼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김준호의 미담은 끝이 없는데요. 몇 년 전 김준호가 대표직을 맡고 있는 코코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횡령 후 잠수를 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후 2014년 연말 시상식에서 김준호를 응원하는 후배 개그맨들의 수상소감이 매우 많았습니다. 대상 후보 응원차 등장한 김준현을 필두로 김지민, 조윤호, 김연정, 홍윤아, 이국주 등이 감동적인 멘트로 김준호와 동료들의 마음을 짜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시상식 MC를 맡았던 신동엽까지도 행사 전체 마무리 멘트에서 그를 위로하며 김준호 위로의 활용점정을 찍었습니다. 그의 비열하고 얍삽한 방송 캐릭터 상으로는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김준호의 장악력과 됨대미를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공기가 빡센 개그계에서 그가 후배들에게 무한한 존경을 받고 있는 점이나 서슴없이 장난을 걸어오는 후배들의 모습을 보면 평소 그가 따뜻한 심성을 지니고 동료 및 후배들을 대한다는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김지민은 2013년 KBS 이티비 예능 이야기쇼 두드림에 출연하여 과거 김준호가 김지민에게 호감을 가졌다는 사실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개그맨 지망생 시절 김준호 선배님이 소고기 사주면서 조언해 주셨어요. 개그우먼이 되고 나서 그 일을 묻자 널 여자로 봤었어라고 답해 실망했어요. 개그우먼답게 재치있는 답변으로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이런 것으로 보아 아주 오래전 잠깐 호감을 가졌던 인연이 오랜 시간 후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불미스런 사건도 있었지만 미담이 많고 인성 좋기로 소문난 김준호에게 김지민은 매력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김준호가 아주 오래전부터 김지민에게 호감을 느끼고 특별히 아끼고 이뻐해왔고 여기에 김지민도 존경심을 표현하며 잘 지내오던 중 서로의 매력에 빠져 사랑을 싹 틔운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나이차도 많이 나고 돌신과 미혼의 만남이지만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응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둘 다 나이가 있는지라 결혼까지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요. 개그우먼 조혜련은 라디오에 나와 이 커플이 결혼하게 되면 아나까나를 축가로 부르겠다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아직이라고 말하는데요. 한 소식통에 의하면 두 사람의 2, 3년 전부터 썸 이상의 관계였다고 전하며 오랜 기간 썸 이상의 관계를 이어 와 열의 공개는 결혼 수순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커플은 이는 썰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기사를 통해 전했습니다. 이제 열애서를 전한 이 커플 어쩌면 만나야 할 사람들이 돌고 돌아 만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년은 따로 있다 라는 말이 맞나 봅니다. 앞으로 결혼까지도 기대가 되는 김준호 김지민 커플이 이쁜 사랑하시고 그 결실을 잘 맺어 결혼 소식도 하루 빨리 전해주기를 바라봅니다. 김준호 김지민 커플 축하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